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SMOO SMOO 요건데 OKX 상장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 SMOO 공식 홈페이지 인데요 봤을 때 픽셀 게임 같은 느낌이죠 좀 밈코인 같기도 합니다 SMOO NOW 해가지고 강아지를 잡겠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OKX 벤처스에서 지금 투자 확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픈 소셜 프로토콜 오픈 소셜 프로토콜에 대한 OKX 벤처스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투자가 공개돼서 기쁘다 이 동맹은 소셜 세계의 패러다임을 전환 예고한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있죠 자세한 내용은 OKX 벤처스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EVG 벤처스에 대한 투자 발표하게 됐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 팔로우 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베리파이 눌러주시고 쉽죠 어 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쉽죠 그러면은 여기 완료됐죠 그 다음에 오픈 소셜 가서 verify 해라 팔로우 해라 팔로우 했고 verify 베리파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를 올리라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윗 해가지고 게시하기 그럼 verify 눌러주시면 되고 어 이거 조금 느려야 될 것 같은데 음 짠 가지고 가보시면 올라와 있는데 됐죠 그래서 투데이 던 던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론도 바꾸라 라는 것도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지갑 연결하시면 되시는데 보시면은 처음으로 연결된 지갑으로 뱀파이어 보상이 된다 OWO가 어 제꺼 자산으로 간다고 하네요 블루치 베네프트 보유자 소셜파이 이더리언 베이스 및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게임이 나오나봐요 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구요 도미다시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